안녕하세요 오늘은 FPV 드론을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하기 편한 DJI FPV 드론을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일단 FPV는 First Person View라는 뜻으로 드론의 1인칭 시점을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FPV 기체인데요 이 기체로 찍은 FPV 영상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기존 드론과는 다르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DJI FPV 순서인데요 DJI FPV 드론의 특징으로는 최대 속도는 140km이며 제로백은 무려 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N 노말 모드는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모드인데요 매빅이나 다른 촬영용 기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드입니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두 번째 S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 모드는 장애물 회피 센서 같은 것들이 꺼지지만 자이로 센서는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비행을 하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세 번째 N 매뉴얼 모드는 일반적인 레이싱 드론에서 볼 수 있는 아크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N과 S 모드를 통해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FPV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FPV는 기존 드론과 다르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고글을 통해 드론의 1인칭 시점을 보며 비행을 하기 때문에 더 몰입감 넘치는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의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속도가 더 빠르고 여러가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드론의 촬영 방식과는 다른 촬영이 가능합니다 FPV의 특성상 여러가지 움직임도 가능하고 속도도 빨라서 더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파수 범위가 커서 더 멀리 비행하며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제작의 경우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다른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PV의 단점 첫 번째는 어려운 조종 방법입니다 FPV는 N 매뉴얼 모드 즉 아크로 모드를 사용해야지 진정한 FPV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크로 모드가 조종이 엄청 힘든 편에 속해서 N과 S 모드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DJI FPV나 조립이 되어 오는 FPV를 산다면 돈을 아낄 수 있겠지만 난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쓰겠다 하면 돈이 엄청 많이 깨집니다 세 번째도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체 파손과 분실입니다 자체 제작한 드론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추락해 파손이 될 경우 A, S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분실될 경우에는 기체 값을 그냥 날립니다 그래도 DJI는 기체에 DJI 보험이 적용되어서 파손 수리 또는 기체 분실 시 쌍값의 수리와 기체 교체가 가능합니다 사실 DJI FPV를 대표적인 예로 드는 이유는 직접 제작하는 기체에 비해 초보자가 연습도 쉽고 기체 파손 분실 시에도 A, S가 편해서입니다 결론, 처음부터 자체 제작을 해서 FPV를 접하는 것보다는 DJI FPV로 맛보기를 하신 후에 더 나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자체 제작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체 제작을 추천드립니다